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생들이 큰언니의 인생을 조진건지 아니면 큰언니 스스로 인생을 조진건지 그것도 아니면 둘다인지 여하튼 살인예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번에 저희 큰언니가 파혼을 당했는데 이게 다니는 때문이야 이러면서 칼을 뽑아들고 저를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일단 도망 나왔는데 이제 뭘 어쩌면 좋을까요? 원지, 이게 동생들 때문에 파혼당한 게 맞나요? 이번에 저희 큰언니가 파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저희들 그러니까 동생들 때문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며 다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데 하 진짜 미치겠네. 참고로 저희 집은 딸만 넷이에요. 제가 막내죠. 어릴 때부터 다들 친했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왔어요. 누구라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서로 털어놓고 풀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특히 저희 부모님 예전부터 두 분이 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큰언니가 저랑 다른 언니들을 돌봐줄 때가 많이 있었고 그냥 말 그대로 엄마였죠. 그렇기에 저희는 더 그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얼마 전까지 저희 큰언니가 결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때 저를 포함해 다른 언니들이 이것저것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다들 바쁘지만 언니 신혼집, 예식장 보러 다니는 것도 일부러 시간내서 다 따라다니고 상견례 장소 잡는 것도 저랑 다른 언니들이 관여하고 또 언니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도 당연히 저랑 다른 언니들이 다 같이 봐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때 저희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한가지 큰언니의 행복만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다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요. 근데 그랬는데 바로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파혼당한 이유요. 그리고 저희 셋째 언니가 평소에 좀 주책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상견례 때 형구 앞으로 저희 큰언니 손에 물 안 묻혀줄 자신이 있어요? 이런 농담은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좀 뭐랄까 엥?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래도 이건 농담이고 그냥 웃자고 했단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말도 안된다며 파혼이다 파혼 이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 설령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 해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 써준 게 얼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여하튼 이거 오해는 상견례 때 되게 훈훈했고 다 잘 맞췄거든요. 그랬는데 며칠 뒤 바로 어제죠. 크런이가 파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주도했고 결국 파혼 결정이 났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동생들이 이렇게 많고 거기다 큰언니가 하는 일에 하나하나 다 간섭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상적들인데 이거는 네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집안 대소사에 계속 관여하려 들 거고 그러면서 저그들 형부 엄청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 거고 이렇게 나이가 어린 처제들이 많은 집안의 경우 형부가 아니라 삼촌 노릇을 하게 되는 게 되게 많은데 너희 동생들은 그것도 넘어서는 것 같다. 이거는 삼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빠 노릇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나는 내 자식이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장가를 보내는 거지. 네 동생들을 아빠처럼 보살피고 또 처가에 봉사하라고 보내는 게 절대 아니다. 등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결혼 절대 죽어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파혼을 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형부도 거기에 찬성을 했대요. 미친. 아 뭐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요. 그런데 형부 엄마인 예비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일단 옛날 사람이고 누가 뭐라 해도 형부의 엄마니까. 또 자기 아들이니까. 그리고 형부도 엄마 등살에 밀려 걸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다른 언니들이 정말 놀라운 건 바로 큰언니가 저희들한테 보여준 그 반응이죠. 저랑 다른 언니들 때문에 파혼을 당하고 왔다며 내가 니년들 때문에 파혼을 당했어. 이제 이 나이에 누굴 만나가지고 결혼하냐. 내 인생 니년들이 책임자라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등등등. 막 이러면서 온갖 쌍욕의 소리를 빽빽 지르며 진짜 미친 듯이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정말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저희 큰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모두가 처음 본 거고 다들 너무 놀랐는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너무 열받고 부당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 처음으로 큰언니한테 대들었습니다. 아니 언니 지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거는 큰언니도 원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따라다니며 챙겨주는 거 좋아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 탓을 해? 이렇게 같이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그 뒤로는 뭐 완전 개판 났죠. 온 집안이 다 뒤집혔고 다른 언니들이 서로 참으라면 말리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겨우 진정되고 넘어가긴 했는데 혼자 앉아있다 보니까 도무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엔 제가 들이댔고 2차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언니가 이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더라고요. 온갖 물건을 손에 집히는 대로 다 집어던졌고 저도 같이 던졌는데 결국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그거를 들고 달려들더라고요. 칼이겠죠. 일단 그래가지고 저 혼자 밖으로 피신을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엄마 같았던 큰언니한테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앞으로 이 사태를 어찌 풀어야 할지도 너무나 막막하지만 그 전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저희들 때문에 큰언니가 파혼을 당한 거냐고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러분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흠 이거는 온전히 쓰니 입장에서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큰언니가 왜 파혼 당했는지 다 알 것 같은 게 참 뭐랄까. 아 그리고 또 하나 쓰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이 글에 쓴 내용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언니랑 형부가 그냥 연애만 하고 있을 때도 어떤 지랄들을 처해댔을지 안 봐도 충분히 보이는데 내 말이 틀렸냐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물론 중간에서 제대로 컨트롤 못한 네 큰언니도 책임이 있죠.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들이 선 넘은 건 맞아요. 부모님들도 그래.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새끼들 교육에 너무 신경을 못 썼다는 게 눈에 훤히 다 보입니다. 2번 만약 네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예비 시누이나 시동생들이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며 참견 오지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어우 나는 소름 돋는데 그런데 니네 큰언니도 좀 제정신이 아닌 건 맞는 게 지 동생들 천지 모르고 날뛰는 거 제지 안 하고 좋다고 가만히 있어놓고는 그래놓고 파혼 당한 게 동생들 탓이다. 이렇게 욕하면 안 되죠. 이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고. 3번 아니 미친 상견례가 어떤 자리인데 처제 4명이 쪼르르 다 따라 나간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게 보여. 보였겠지. 거기다 니네 셋째 언니가 했다는 발언도 그래. 아니 거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감히 그딴 개소리를 해 이딴 게 농담이야? 또 그 와중에 자식 간수 제대로 못하는 니네 부모도 그렇고 지 동생들 제지하는 니네 큰언니도 그렇고 그리고 니들도 그렇고 이거는 파혼을 안 당하는 게 더 이상하지. 파혼이 맞아. 아마 연애하는 내내 오지게 힘들었을 거다. 니네 예비 형부 아니 예비 형부였던 그 사람 되겠군. 머릿속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상대 형제 자매가 나오면 본인도 형제 자매랑 같이 나가야 하는 거죠. 상대는 4명인데 나는 형제 자매가 2명이라고 둘만 데리고 나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머릿속이 안 맞고 없으면 삼촌이든 할머니든 누구든 당연히 데리고 나가서 맞춰야죠. 대댓글 뭐라는 거요? 니마 정신 좀 차려요. 뭐 형제 자매가 12명이면 다 데리고 나갈 겁니까? 아니 니가 뭐 예수야? 그리고 상대가 그러면 옆집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나갈 거냐고. 어? 형제가 많아도 보통 장녀나 장남 그 정도만 데리고 갑니다. 상대방이 2명이다? 그럼 딱 2명에 맞춰가는 게 예의죠. 한쪽은 4명인데 다른 상대가 12명씩 오면 불편해가지고 밥이 묵구멍으로 넘어가겠냐고? 어? 3번 어? 그 상견례라고 하는 게 서로의 가족들 인사하는 자리인데 그럼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소개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4번 아휴 상견례는요 양가 부모가 함께 자식들 결혼 어떻게 진행할지 그걸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머릿수가 안 맞으면 상견례 자리를 대신해 따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게 예의라고요. 뭔 소리야? 5번 그래 네 년들 때문에 니네 언니 파혼 당한 거 맞다. 사실 그래 니네 큰언니도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파혼을 당하고 난 뒤에 지 친구나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해봤겠지. 네가 썼는데도 파혼시킨 니네 언니의 남친의 엄마가 완전히 이해가 되거든? 어? 네가 썼는데도 나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지 않았겠니? 니네 큰언니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야. 물론 완전히 늦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6번 아니 백번 천번 양보해가지고 다른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매들끼리 친하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 물론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상견례 자리에서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이거는 세상 누가 봐도 개념 없는 미친 개소리죠. 입장을 바꿔봐. 예비 신랑 쪽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니네 큰언니한테 언니 우리 오빠 아침밭 안 굶게 자신 있죠? 애 낳아도 계속 맞벌이 할 거죠? 이딴 걸 농담이라고 하면 과연 니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야. 어른인 양가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조심을 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인데 손 아래 사람이 어디 미쳐서 함부로 주둥이를 돌려? 더군다나 이게 봐봐. 끝까지 잘못이라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게 나는 참으로 경탄스럽다. 어쩜 좋냐 니들을. 7번 어 니들 때문에 파운드 한 거 맞아? 그러니까 나라도 그래 이딴 년대들 있는 집구석이면 상대가 비록 내 원수라 해도 도시락 싸들고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말리지. 그러니까요. 8번 아이고 딱 보니까 이 잡것들이 계속 신나게 쫓아다니고 할 말 못할 말 다 씨부렁거리고 그랬던 거네. 아니 니들이 뭐라고 거기서 우리 언니 손에 물 안 묻힐 자신 있어요? 이딴 소리를 해? 거기에 형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 다 있는데 말이야. 그래놓고 또 뭘 쳐 잘했다고 우리가 잘못한 거냐고 이러고 자빠졌네. 9번 아들 낳으려고 딸림이 줄줄이 낳은 아들 낳으려고 딸림이 줄줄이 낳은 집구석들 중에 정상적인 집안 진짜 별로 없더라고. 지들 딴에는 자매 사이가 엄청 좋다며 미화 오지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니들 생각일 뿐이죠. 끌 끌 끌 끌 10번 야 남자 어머니 확실히 인생을 살아온 짬밥 장난 아니구만 일단 거지같은 것들을 단 한 번에 간파하다니. 끌 끌 끌 아들 인생을 구했어. 11번 그래도 일단 안 죽고 살아났으니 이게 끝인 것 같냐? 절대 아니다. 이제 니년들 차래요. 니네 큰언니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그 발언 셋째 언니가 아니고 네가 한 것이냐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발언을 이 쓴이가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였지요. 낄끼빠빠빠를 알아야지. 낄끼빠빠를 정말 역제사제 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비 형부의 여동생들 자기들한테 사돈 처녀죠. 자기 큰언니의 신우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상견의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면 넘어가겠냐고. 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개시공채 그런 거 어쨌든 축하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